할렐루야 인생을 살아온 지 한 28년이 되어갑니다 결혼한 지 15일 만에 성교지로 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마쳤어요 그래서 아들은 걔가 이중국적자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기기 때문에 제가 대학 졸업하기 3개월 전에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대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속아서 들어와서 복무 중이고요 딸은 이제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좀 독특한 선교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 얘기하고 제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버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덜 그러면 그게 뜻이 적도라는 뜻이에요 적도 꽃보다 청춘인가? 그 프로그램 보면 그냥 마취빛이 있고 그 옆동네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아시죠? 그게 처음 시작할 때 버전이 에코덜에서 했는데 그 옆동네 바로 그 옆동네 그래서 저는 그 실상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게 어떻게 촬영되는지 그거 보는 순간 벌써 땅바닥이 다르거든요 이게 이십 몇 년 되다 보니까요 늘은 건 눈칫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제일 먼저 가면 누가 날 밥 사줄 건지 여기에 실세는 누군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인터넷으로 뒤지고 온 게 아니고 바로 전 예배, 청년 예배에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이십 몇 년 굴러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결은 무엇이냐 이런 화두가 했을 때 저는 참 쉽지 않은 화두인 것 같아요 그걸 쉽게 얘기하기가 뭐가 어렵냐면 성결은 딱딱 XX 그러면 저는 성결은 동행이다 동행 동행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그냥 손잡고 같이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동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이 한 장으로 제 선교의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남의 나라에서 선교를 에코드로에서 처음 배울 때 한 번 해보세요 시작 한 번 해보세요 이거 하라는 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켜서 딱 보면 이걸 쫙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싸가지와 포스와 기와 그다음에 걔의 디스크 유형이 MBTI가 뭔지 정확하게 잡혀요 농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정도 영발 없이 하나님이란다? 그것 다 사기꾼이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내 설계에 단 한 명도 주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시각장애우조차도 자 한 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이거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세요 어떻게 할까 하세요? 한 번 해보세요 시작 여기 땅바닥에 내리면서 소리가 나야 돼요 우리 따봉이라는 얘기잖아요 브라질에서 하는 것처럼 따봉이 이게 Buenas Dia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에스파니얼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 한 마디면 돼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크다 작다 크다 어떻게 해요 우리 크다 하면 너 키가 많이 자랐다 무럭무럭 자랐다 이렇게 크죠? 한 번 해보세요 무럭무럭 자라야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건 개의 짐승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르마노 너 쇼트로 내세 시타 하면 그래 세리네트로 비다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신앙이 개돼지처럼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냥 죽지는 거예요 자 이거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성경본역 성교사들은 남의 나라 가서 영어가 아니라 공용어 배워서 공용어로 부족어를 해야 되는데 부족어는 가르쳐주는 학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저 얼굴 보세요 진짜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공부하고는 담산 남자예요 진짜 근데 정말 재밌게 살았어요 원없이 그러니까 한 성교를 5년 했을 때는요 난 이렇게 성교하고 싶었어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성교사 웰컴 할 줄 알았어요 성교사 왔다고 웰컴? 아 그렇게 웰컴 받고 가는 성교사의 끝이 안 좋더라고요 성교사가 처음에 딱 갔는데 웰컴 받는 성교사는 거의 끝이 안 좋아요 제가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구겨야 돼요 말 배우면서 구기는 거죠 이발소에 가서 말을 못하고 응응 했는데 머리는 이상하게 돼 치과에 가서 멋도 모르고 응응하면 이빨 이렇게 쑥 빠져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내가 내 돈 가지고 빵 하나를 제대로 못 사 먹어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눈치껏 앉아서 6개월을 그냥 눈치껏 일어났다 앉았다 앉았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요 거기는 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앉았다 하는 거지 그럴 때 스타일이 다 구겨지는 거예요 근데 6살짜리 꼬마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아저씨는 왜 여기 와서 한국말을 아니 한국 얘기만 해 그래요 왜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개는 새벽 기도 드린다 뭐 한국 얘기 할 거야 하니까 아 본 개급밖에 없는데 그리스는 개가 그러니 여기는요 한국이 아니고 에콰도리예요 개가 제 선교학 선생님이었어요 개 때문에 제 스타일 뭐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 저 그거 이걸나게 경험해 봤어요 딱 설교하고 바로 전에 완전 죽수개하고 말이에요 유리창이 집에 날라오고 별의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통은 일상이 되어버리면 고통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가 아는 아마존 인디오드보다 가질 것 다 가진 사람들인데 사는 꼴을 보면 정말 재미없게 살아요 행복지수 받아 놀 줄 몰라 싸가지 없어 더 황당한 거 영발도 없어 무슨 영바이 없냐면 십자가의 영성 거룩함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 축이거든요 십자가의 영성과 기독교의 윤리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하면 완벽한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은 하나님 우리는 누구?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교하면서 하나 배운 건데 선교사에게 탁월한 선택이 필요해요 동행할 때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서지면 그냥 뒤통수 정확하게 맞아요 왜? 지가 건방하게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반 발자국 앞서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뒤로 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질 때 반 발자국 하나님보다 반 발자국 뒤져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뒤지면 나는 열애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한테 엎어버리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럼 가면서 얘기해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다 들어줘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딱 올인해서 그분의 것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교통정리 끝이에요 제가 한국교회의 하나의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뭔가 봤는데 영적 대결한다고 쓰고 다들 전쟁을 하려고 그냥 칼 들고 막 칼추면 추는데 이 칼춤이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 칼춤이 필요 없거든요 저는 마귀하고 안 싸워요 하나님 얘기해 봐야 돼요 있잖아요 얘 지금 봐요 얘 왜 이래 그리고 하나님 근데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 딱 한 가지로 테스트하셨어요 주여 시작해보세요 한마디 시작 주여 시작 주여 자 이 교회의 영성이 이거예요 주여 이게 희노애락이 맞물릴 때 틀려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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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허락해 줬어요 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하시는 분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서 저같이 옥상 3층 옥상 베란다 같은 데 앉아가지고 달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딱 제가 아마존에 있다 보니까요 그게 좋더라고요 옷을 입으면 추워요 근데 옷을 벗으면요 영하 몇 더가 돼도요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마존 인디오드라고 놀다 보니까 인디오드라고 놀 수 있는 스쿨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거 하려니까 이게 막 구겨지는 거예요 성교하러 처음 왔어요 막 요란했죠 여러분 성교 안 하면 죽습니까? 대한민국이 성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구긴 이유가 있어요 구겨지니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아직도 그래도 덜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 싸가지가 인내가 아니라 넌 아직 멀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딱 잡고 성부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콧기름 바라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촘촘히 구겨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이 교회로 옮겨오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구겨지는 게 아니라 구겨진 대로 다시 조각조각 아주 탁월하게 흔적도 안 나오게 해요 아 그죠?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난 성교사가 제일 하수의 성교사가 어떤 성교사인지 아십니까? 와가지고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성교하다 보면 원숭이 골드 먹고 아 피라냐 같은 거 뭐 그냥 먹는 거지 아 이거 꿀떡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런 서바이벌 죄가 주축기에 그래서 제가 한 2,500명 정도의 미국, 카나다, 중남미 이런 데서 내려온 사람들 데리고 단기 성교 오면 저는 무조건 리더십 훈련이에요 10명, 15명 딱 오면요 김벅만의 그런 프로그램이 3배 정도로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스크린이 돼요 뒤통수로 그러니까 앞에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보면서 사람들 거의 잡아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눈치로 살다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에서 잡아놔야 되는데 이야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어디서든 훈련을 시키면서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야 열흘 안에 사람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리더로 아마존은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장소가 받쳐지거든요 그냥 난 없어지면 돼요 그러면 싸우고 지지고 먹고 나는 관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을 24시간씩 관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24시간 관찰하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찰하고 적용을 잘못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적용을 할 때 하나님하고 딱 봐요 하나님이 예한체 최고의 줄 것을 준다면 어떨 걸까? 아 기가 막히게 잡아났어요 제가 그 덕에 멘토링은 진짜 재밌게 살았어요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을 검색하시려면 저도 KBS 한민족 리포터에 나왔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에코덜 아마존 이영민 선교사 그러면 유튜브에 뜰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동영상 자료 있어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그냥 뭔가 아이속 몰랐어요 그런데 아까보다는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덜 나요 맛나시나 볼까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하나님이 만진 사람하고 안 만진 사람의 사이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러분 더 핍박받고 더 악의 구렁트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기는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서는 그런데 속으로는 저처럼 기대요 주여 그럼 저쪽에 끊어지려고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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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야 이 뭐가 되지 이 홍대의 이 도시의 영성이 작년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생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엔돌핀하고요 비탈리티하고요 라이프하고 이건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린 생기가 여기 들어가서 진흙이 생기가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단계가 뭐가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빨리 구긴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깨닫고요 땅을 치고 통곡한 경우도 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깔깔깔 웃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인간 부르다가 꾸기는 간도 모자라서 왜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직밟을 건 뭐야? 이유가 있어요 온화한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해요 이거 있잖아요 이 꼭대기하고 밑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여자들 살게처럼 보드러 와요 여기는 터프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지 저처럼 과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언제 깨닫게 하냐면 한 15년 차 되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15년 되니까 내가 선교를 속았던 거예요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항상 앞서고 하나님은 올인을 원하는데 나는 머리 굴리고 맨날 사람들이 옆에 얘기하고 책 얘기나 하고 있고 저도 책을 읽었던 편이에요 하루에 100회지는 읽어야 되니까 우리 조직은 또 조직이라요 미국 조직은 또 조직입니다 여러분 노는 것 같지만요 미국 욕할 수가 없는 게 시스템은 시스템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왜 미래가 없는지 아십니까? 우린 영발도 없고요 시스템도 없고요 문화도 없고요 싸가지도 없고요 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물에 세수했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문화 충격이 뭐냐면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운유하죠 모든 걸 갖고 싶으세요? 운유하셔야 돼요 어떤 운유? 성격적으로 안녕하세요 이건 운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치예요 이거 다듬어졌을 때 나오는 거 그래 때리면 맞아야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해야 돼요 어떻게? 힘을 빼보세요 힘을 쭉 빼보세요 더 더 빼세요 아직도 힘 빼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나 뭐 저기 할 때 힘 빼 그러잖아요 힘을 빼야 돼요 왜?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죽어줘야 얘가 떠나요 그러면 간짠해요 한 번도 꽉 저보는 거 정말 잘해요 꽉 걔가 막 쭉쭉쭉 낭전을 해야지 영과 육과 혼의 자유함을 누리려면 쓸데없는 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진짜 단순해요 왜 안 줄 아십니까? 살아나려면 단순해야 살아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놓고는 저한테 아내를 통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결혼한 지 15일 만에 저 믿고 에콰도를 가서 산전순전 공중전을 저보다 더 확실하게 치렀던 여자예요 피아노 원장 그런 거 하면서 돈에 대한 구애가 없던 여자가 에콰도를 가서 현지인들 도움을 저희는 5년 동안 받았어요 한국에 후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선교사로서 어떤 호칭이 있었냐면 인디오 등쳐먹는 선교사였어요 왜? 한국에서 후원이 안 되니까 인디오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집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리더의 집에 거실이 있어요 거실에서 그냥 우리 부부가 살고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디오들한테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준 게 있어? 뭐 해줄 게 있어? 그놈들하고 내가 더 그놈들한테 신세 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민 아버지한테 맨날 배웠는데 우리 원주민 아버지가 철저하게 못하게 한 건 사진을 못 찍겠어요 저한테 미국 선교사들은 뭐 하면 일도 안 하다가 사진 찍을 때만 와서 도끼들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KBS 취재를 하는데 나한테 뭐가 없냐면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초지 인디오들 앨범에 있는 나나온 사진들 갖다가 껴맞추고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너는 어디 있냐? 왜냐하면 제가 워낙 인디오들하고 같이 제가 옷을 딱 입고 가면요 내가 누군지 잘 아는 거예요 나도 그 분이 잘 안 돼요 지금 되게 하얘져서 그렇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만족을 했는데 함께 갔던 내 아내의 존재감이나 그 여자의 여자다움에 대해서는 제가 헤아릴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해발 2,900m가 저희가 살았는 건데 백두산 보다 높은 곳이야 고산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꾸기시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끝내줄 줄 알았는데 저를 비틀기 시작했어요 나를 비틀면 괜찮은데 이건 아내를 아프게 하셔서 당뇨합병증으로 수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는 고통이나 치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행복해요 진짜 난 내 아내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거든요 분초 단위로 초 단위로 여러분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나 좋은데 이거 확인해야 돼요 처음엔 그거 처음엔 겁났어요 그런데 요새는 딱 소리 착하면 아 저거는 이제 괜찮다 다 알죠 그런데 둘이 무슨 동행이 되어가냐면 하나님이 꾸기기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뭔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체념이 아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냐면 뭔가 제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나에게 남은 인생에 뭔가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뭘 또 주냐 하나님이 넌 욕심도 많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에 관계없이 지 맘대로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항상 지 맘대로지 언제 내 사인 받고 했어 나 같으면 정말 이용민 포기한다 나 같으면 저 손교사 안 만들고 저 싼 거 시키지 그런데 뭘 나 같은 놈 자꾸 돌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의자 좀 하나 주세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 종이로는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저에게 하나도 없어서 뭐 하나 이룰 수 없는 꾸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들을 강남명성으로 키워보십시오 아이들 이렇게 멋있게 키워서 얼짱 만들어봐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보세요 올릴 것 같아요 못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아요 아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도 올라가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혁의 삶이라고 했을 때 트랜스포르메이션은 이거라는 거예요 첸징은 이걸로 종이 만드는 거죠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액화들은 저긴데 못 가요 가다가 아이맥부터 줬다고요 그냥 성교 안 할래요 부족어 배우기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아파요 애들이 적응 못해요 성도들은 눈물 콧물 하면서 후원금 보내는데 성교사들은 1년 2년 3년 5년도 견디도 못해서 그냥 아휴 안 돼요 이거 그런 개별죠 얘하고 얘하고 누가 뽑은 뽑은 누가 나야 얘가 나지 얘야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성교사님 진짜 못생겼네 그게 어쩌다는 거야 아니 나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 저는 난 한국을 떠나서 단 한 번도 어느 대학 나왔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두 번째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이거 할 줄 알아요? 난 무조건 예스 하지 왜? 나는 일단 예스를 하고 가야 돼 왜? 그래야 다음 코스가 열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게 하신 게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아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 정말 교회가 이렇게 청년들이 막 교회를 나가고 이게 됩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막 떠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에 원칙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러낼 때 이 돌돌 말렸던 것이 열려져요 홈이 생기게 이게 왜 생긴 줄 아세요? 이런 거죠 이렇게 찢어진 사람들 여기 바닥에 지금 흥근이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안에다 담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돌려버려야 돼요 시간이 없거든요 이게 공동체예요 돌려버려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외인부대예요 특수부대 착각하지 마세요 기회는 딱 한 번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절에서 목숨 걸고 내가 해줄 수 자 여호사 1장 2절 저 말씀이요 무서운 얘기예요 네 개의 죽음의 코드가 흘러요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보고장이 떨어졌어요 죽음 얘기죠? 두 번째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그 사막에서 다 일어나라고 해보세요 오합지절 별짓에서 막 밟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불어 일어난다는 건요 모가지를 내놓고 해야 돼요 죽을 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세 번째 이 요단을 건너 이 요단을 건너 요단이 옆동네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 한강을 건너러 가는 도화 작전이 그런데 건너면 뭐해 저쪽에서 누가 지키고 있죠? 화살하고 칼 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곧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마음대로 가서 꽂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데 이건 가든 미션이 딱 정해진 거예요 어디 가서 꽂아가려면 꽂아야 돼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해보세요 미션 이런 미션 맞으면 머리에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모가지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주고 여우수한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우 말로 뭐를 하라고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저 지금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늘아라 갈 때까지 아니 가서도 책임질게요 해도 해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에코덜 그룹은 코드가 순교자의 코드예요 짐 엘리옷의 다섯 명의 선교사들이 거기서 창에 죽었는데 그 창이요 들러서 해보십시오 쇠부든 무거운 게 탁 들어가면요 그냥 착 하는 다섯 명이 죽었고 그들의 가족 여자들이 들어가서 아홉가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의 선교사가 됐어요 제 제자 중에 1호 모슬렘 선교사를 제가 만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 보낸 이 부부가 에코덜 1호 선교사 승교자가 돼서 또 한나라 갔어요 세 명이 다 여러분 선교사한테 덕담이 있어요 잘 죽으세요 죽으러 가라는 거죠 우리 때는 선교 가면 죽으러 가라고 했어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었어요 살려고 하면 복잡해요 보험 생각하고요 돌아올 집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요 노인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처자식이 아니라 우리 애 새끼들이고 손주 손녀 할 것 없이 그런데 어른들 죽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어른들 죽을 생각합니까 젊은 사람들 죽을 생각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만 40세 미만 현재 하는 일 별별 일 없음 다 보따리 싸서 외국으로 나가세요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이민자로 나가서 거기에서 돈 벌고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거기에서 처잡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10년을 대한민국은 완전히 노예공화국이 돼서 여러분은 설장이 없습니다 저 세계를 이 발로 안 다니는 데가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흐름을 받으면서 내렸던 결론이 그거였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2년 7개월을 살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내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 모든 걸 가진 자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손 같은 이 손에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은 아플 뿐이에요 아픔과 친구가 되면 그 친구가 나에게 견딜 힘과 갈 방향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세요 성도는요 만나면 죽는 얘기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만나면 죽는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로 가세요 복잡하게 어떻게 잘 살까 그러다가 겨우 끝이 잘 살았는데 죽을 준비할 때 기력이 없어가지고 손해보지 마시고 여우수와요 여우수와요 작년 아닌 사람이에요 그 많은 1세대 중에 딱 둘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여우수와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여우수와지 모세과는 아니거든요 여우수와의 사람들은요 오합지졸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만나 매출하기와 구름길하고 불구덩을 인도하셔서 세상에 그런 운 좋은 놈들이 어디 있어 운 좋은 놈들이잖아요 지난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받은 거 그런데 여러분 인도하심 받는 사람의 꿈들이 있냐는 거죠 꿈은요 개꿈이 있고 진짜 비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꿈을 뒤집어 보세요 그럼 무슨 말이 돼요? 묵다 할 때 묵자가 돼요 꿈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묵자예요 그러니까 꿈을 잘못 다루면 묶여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에 묶이고 명예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자 우리 한번 멋지게 여기 한번 떠나봅시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남미 에콰도리면 내가 다 끌고 가겠는데 그건 또 인디어들 묵시고 그런데 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도전을 시켰어요 한국에서 창업하다가 망하면 감옥에 가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회사를 창업하다 보면 망하면 감옥을 가는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군수 산업의 모든 기밀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자기가 또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면 머리빠르는 여러분들 창업을 한국에서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난 여러분한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은 거야 뭐에나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냐는 거죠 다른 데 가서 빨리 말 배우고 남미는요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먹거리 에너지 모든 자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도 못 가지고 이 많은 탁월한 형제들이 마음 잡아서 목사님 하나님의 로비스트를 만드셔야죠 목사님 꿈이 그건데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암만 못하는 건데 전병웅 목사 그러면 색깔이 있거든요 한 번 전병웅이면 영원한 전병웅 어깨 가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휘둘립니까 여러분이 목사는요 모함당하고 사기당하고요 등에 칼 세 번 네 번 똑같은 놈한테 찍혀보세요 난 이거 내 경험이에요 나중에는요 찍는 놈은요 그 놈은 나를 찍으면서 두려워해요 왠지 아십니까? 난 힘 빼거든 재미없잖아 근데 나랑 싹 하면 영어로 싹 잡을 때는 잡아야죠 치사하게 입에 나오는 말 믿고 사람을 확인합니까?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무당보다 못한 한국 교계의 영성 전문가 XX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앉으셨지 왜 전병웅 목사님에게 이름까지 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여기까지 보내는 줄 아십니까? 난 아까 목상하면서 그런 게 이 세 이름이 새롭다는 건 여러분 생각이고 나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세 앞에 보면 사 있죠? 사 사가 죽을 사자야 죽을 사자에 하늘과 땅에 하나가 쫙 내린 거예요 죽음 다음에 하늘과 땅에서 내려와서 붙여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야 여러분 부활의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지 또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제 말 맞나 틀리나 확인하기 위해서 주요 한 번 다시 한 번 할 건데 저 그냥 안 갑니다 저한테 30분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민도식으로 30분이면 10시간 갑니다 제가 안 오면 되는 거니까 한 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주요 그 한 단어로 하나님한테 한 번 품어대는 그 주요 3창 한 번 하기 그냥 목사님이 주요 3창에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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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왜 개덕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 앞에서 눈 한 번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27, 28년 동안 한국 교회가 성교지를 향해서 후원을 해줬다고 얘기하기에는 성교지가 필요한 건 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교지는 여전히 십자가의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저는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그건 개나 소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왜 복잡합니까? 교회가 똑똑한 사람만 모이는 곳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잡고 메신저로 살면 됩니다 사기치지 맙시다 이 정도로 쳤으면 됐어요 저에게 줘요 내가 더 하는지 뭘 더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국의 교회를 떠나는 젊은 10대, 20대들한테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순들 내 고생한 얘기, 내 간증 수백 번 수, 천 번 해서 바뀔 수만 있다면 내가 얘기하겠어요 저 누구보다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랄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다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에 있는, 가슴에 있는, 한 맺힌 그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자, 저처럼 손을 벌려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받으시라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받아야 돼 먼저 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받으라고요, 받으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고요 눈 뜨고 안 돼요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조용히 느껴보세요 눈 감아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팽개치고 온 거예요 오산에서 나에게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이 세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실 메시지가 과연 뭘까? 그것은 부활의 메시지고 그것은 살아남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서 죽게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 안에서 매일 내가 죽노라 죽노라 죽었노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잘못, 과거의 죄 그게 질질 끌려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한테 받아서 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는 열망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줄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목숨 걸고 기도 한 번 안 하는데 입으로 떠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옆에 있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읽어준 적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루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통에 자복한 적이 있습니까? 사기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 크게 주여 외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배에, 혼에 있는 모든 소리를 집중해서 이 벽이 무너지고 홍대에 지진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맞았다 이 홍대 새 교회가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교회로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위기를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런 각오로 주여삼청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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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밖에 없기에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초입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죽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죽음을 딛고 일어선 부활의 메시지로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말씀의 합한 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 그들이 전하는 기도와 말씀과 후원과 사랑과 하나님의 종의 삶 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치해 주시고 사랑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회오리 바람에 가랑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낙엽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폭풍가 와도 온비를 다 맞으면서도 할렐루야 외치며 주여! 주여! 주와 동행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머리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